다음 주에 만나요. 그런다고 보이지 않는 벽이 뚫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? 난 나갈 거야 야, 너희들은 이미 죽은 거야 여기 들어온 이상 이미 죽은 거라고 네 말대로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도 상황은 여기와 다를 바가 없어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먹는 거야 그래도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단 나아 우린 이렇게 살아내라 자유를 느껴봐 바다를 느껴봐 네가 보이는 쪽 조금만 바다를 느껴봐 고맙습니다 우선